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sns가 참 뇌구조를 바꾼다 이 학자들 이야기 가끔 들어보는 것도 참 좋지 않 습니까요 학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험 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는 큰 도움이 되죠 오늘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계시는 권오송 교수님일 겁니다 오현성 오현성 교수님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구조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니까 일종의 고정화된 어떤 털이 있는 거죠 털 그게 성인 경우는 굉장히 변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 두뇌 안에 계속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때 sns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세계관 세계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좌우익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에 완전히 다를 겁니다 좌파적 생각을 가진 데 익숙한 사람하고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 익숙한 거가 여기 보시면 오늘 한 신문에서 불안 세대라는 그런 책이 나왔네요 조너슨 하이트라는 분인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 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후에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증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스마트폰 과 각종 sns의 해악을 지정하며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젊은 어머니 들은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sns 하고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빈도 빈도하고 연령대를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너스 화이트라는 분이 명성형을 많이 얻는 분 같습니다 2010년대 초에 청소년 정신건강에 나타난 적신호부터 전하는데 서구 각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10대 초반을 비롯 젊은 세대의 불안 우울증 자해 잘살 등이 이 시기부터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지연이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제2세대 스마트폰을 굉장히 익숙한 세대죠 앞서 밀레니엄 세대도 휴대폰 을 쓰며 자랐지만 인터넷 접속이 잘 안되고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기본 휴대폰이었다 반면에 제2세대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2010년 을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등을 통한 콘텐츠 큐레이팅이 등장하고 확산됐다 스마트폰은 이 모든 것에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면 박탈 집중력 분산 충동의 문제와 더불어 아동기에 절신한 사회적 경험의 박탈을 큰 해악으로 지적한다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대체되었고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보호가 가상세계에서의 과소보호와 맞물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핵심은 sns가 뇌를 바꾼다는 겁니다 저자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소셜미디어가 더 해롭다고 주장하는데 영국 조사에 따르면 평일 5시간 이상 소셜미디어 에 시간을 쓴다고 답한 여자아이는 아닌 경우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 3배가 높았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외모 등 시각적 비교에 더 민감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외모에 대해 더 신랄한 비난에 노출되고 비현실적 몸매의 게시물이 제시하다는 기준 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16세기에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초중고교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 아이들에게 어른이 감독하신 놀이와 독립증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 특히 1988년도에 미국의 관련 입법이 13세 이상을 기준 삼은 것이 그 출발점이 한데 아무튼 간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고객을 중독시키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중독은 약물이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중독시키지 않습니까 미국에 특별히 이런 비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만 비만 인구가 좀 적죠 찬 음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음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게 어려울 거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낳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그런 중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sns를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sns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트를 하지만 대개 정보 발신 용어는 많이 쓰고 그 다음 두 번째에 sns가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이 미묘하게 교차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용도로 활용하지만 사적인 그런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런 것은 일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시간만 투자를 합니다 그게 sns가 갖고 있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중독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커피든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아주 중요한 그런 생활의 원칙이죠 자본주의는 중독을 시켜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독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문제인 거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스탁도 중독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를 중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중독의 코를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면 sns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점은 이렇게 조너슨 화이트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애리조나 출입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오현성 교수께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어른들은 기술과 지식을 어른들도 습득할 수 있지만 이제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바뀌면 뇌가 바뀐다는 겁니다 뇌가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뇌가 바뀌는 겁니다 계속 같은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게 sns에서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성인들도 뇌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뇌는 변합니다 뇌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들의 뇌 구조는 정말 잘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성인들은 이미 뇌 구조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평생 좌파적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우파적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오현승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뇌 속에 디폴트라는 것이 아무런 행동이 없을 때 주어진 값이란 뜻이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 성인이 돼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신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부부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관계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및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뇌 구조입니다 세계관 구조인 겁니다 뇌 안에 그거를 이제 오현승 교수께서는 아마 학술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뇌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자립심, 자기결정권, 자기선택, 자기 책임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논의에 대해서도 또 최선의 노를 다해서 절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거나 의지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뭡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 안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들어있는 겁니다 신세지지 않고 패키지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고 그게 친구를 만나다도 일체 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지 친구와 함께 누를 끼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한국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일체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자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름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 내 구조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자아를 인식할 때 활동은 내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오늘 나왔던 안세형 사건 의로사태 사건, 선거에 관한 사건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다 뭐하고 관리는 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서로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게 성인들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 구조는 성인이 되면 정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에 마약 성분 사일로사이빈을 섭취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변하는 데이터가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문장이 좀 딱딱하지만 대단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사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젊은 날 교육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던져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사회, 기본소득, 김봉금융, 기본주거 이걸 포기하겠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이재명 주변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들은 준사회주의 체제가 아주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체제의 이름을 사회주의라면 사람들이 그 역한 감정을 가질 테니까 기본사회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실험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망가질 때가 여러분들 그 실험을 하겠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금부터 30년 전 90대 초반부터 여러분들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용을 지를 것이다 그게 30대 초반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30년 뒤에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힘토로 이것이 실현되는데 설마 선거 부정 때문에 이것이 고차가 되리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그것까지 이러면 더해지게 되니까 완전히 고차가가 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실험을 할 겁니다 국민들의 아우승치도 관계없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아우승친다는 것은 국민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거의 20대에 만들어진 것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익이 패배한 겁니다 한국에서 우익이 한국에서 80년 만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선거를 빼앗겨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작살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왔으니까 이 오현성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국의 미래까지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오현성 교수께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sns와 관련해서 글을 쓰셨을 겁니다 디폴트 모드의 경직성 때문에 사람은 곧저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성인이 가진 가치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교회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를 거침해서 만들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바꾸지지 않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오현성 교수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찬 세계관이다 이야기죠 다행히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청소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정교적 교육을 화끈하게 받으면 뭡니까 그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가운데 훨씬 더 진보직인 색제 좌파정 색제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저희 집안의 식구들도 보면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위의 분들 갈등이 있는 분이 많은 거죠 청소년 시기에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게 되면 평생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나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뭡니까 정교적 교육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아니 헤리티지님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안세영 씨 뉴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의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논평을 하더라도 아니 논평자가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뭘 내가 논평한다고 이러면 안세영 씨가 이러면 운동을 전념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 아주 오늘 이름들 오연성 교수께서 저는 SNS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무나 해롭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질 것과 두렵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보게 되는 비현실적으로 행복한 인생들을 아이들이 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행복이 나의 삶에 존재해야 된다고 착각할 바 두렵습니다 사진마다 명품을 휘두르고 있는 인플루언스들을 보고 명품 없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판단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에 아마 인스타그램에 8만 명의 팔로우를 가진 화려한 가정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실렸는데 빛을 가지고 화려한 생활을 이렇게 폼을 잡다가 빛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어버린 그런 내용의 삶의 방식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세영 씨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와서 전념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논평하는 사람이 논평을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논평하는 사람들은 논평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안세영 씨가 여러분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안세영 씨가 항복한 거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공병호한테 논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세영 씨가 여러분들 불거져 나왔지만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논평한다 해가지고 안세영 씨가 운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면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댓글을 남길 때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은 선을 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선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논평하더라도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논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논평 주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선을 분명히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선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오현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SNS가 접속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하면 저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까 선이 분명한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할 거고 그건 당신 인생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냐 할 바는 아니다는 거죠 자식들 한께도 마찬가지고 아내 한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지 자식이 몇 명이냐 이런 건 내가 안 묻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댓글도 보게 되면 가끔 제가 방송 진행하다 조금 이렇게 언참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건 당신이 내 함께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서로가 오현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까 책임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탓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 영역이니까 그게 선을 안 넘는 거죠 그럼 서로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넘으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뭐 그냥 그래도 뭐 또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